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세히 먹으면 더 맛있겠다. 여러분, , 모든don 한 번 만든 소스에 먼저 먹으러 갑니다. 오늘은 새로운 도시 도시 지금 가장 맛있죠? 다이어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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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녹을때 맛있다 불안정 후추 맛있다 찰떡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빅셀기입니다. 오늘 먹을 음식은 편의점에서 여러 가지 핑크 디저트들을 가지고 와봤어요. 이거는 딸기 샌드위치, 그다음 이거는 제가 만든 딸기 젤리, 딸기 롤케이크, 웰치스 딸기맛, 딸기 우유, 웰하스 딸기, 딸기 꿀젤리, 하리보 젤리, 피치폴라포, 슈퍼콘 딸기맛, 딸기도너츠, 키켓 딸기, 딸기 찰떡꼬치, 딸기맛 팝핑캔디예요. 고양이 발바닥 캔디도 있어요. 그럼 오늘도 맛있게 먹어볼게요. 잘먹겠습니다. 와, 딸기 젤리 먼저 먹어볼게요. 너무 예쁘다. 와, 완전 상쾌네요! 진짜.. 완전 상큼해요. 고춧가루 다음은 슈퍼콩알 크림. 너무 맛있어요. 딸기 샌드위치. 딸기 샌드위치 너무 맛있겠다. 딸기 샌드위치. 아리보채이. 딸기 샌드위치. 딸기 샌드위치. 딸기 샌드위치. 맛있다. 오징어 오징어 몰라 너무 추워. 아 추워. 뷰리풀. 뷰리풀. 진짜 너무 달아요. 팝피켓. 딸기맛이 아니라 콜라맛이었어. 야채. 고기. 뷰리풀. 뷰리풀. 고양이 등받아. 완전 많아. 진짜 고양이 말처럼 말랑말랑해요. 민트 맛! 양치하고 먹어야겠다. 이거는 꿀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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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발. 소식. massa. 오징어 잘 먹었습니다. 그럼 잘먹었습니다.